왜 이렇게 젊은 멤버가 한 명 들어왔지? 잠깐만, 양념이 더 왔어! 연서야! 연서! 저거 뭐야, 사막여우 아니야? 국민 사막여우 아니야? 사막여우다, 사막여우! 너희들 내 팬들이 가만히 안 둘 거야. 뭔데요? 600만 팬이? 그냥 써 있잖아, 차우루라고. 그럼 이게 지금 600만 팬들이 가만히 안 있을 거야. 얼굴 천재 차우루. 차우루가... 야, 말해봐, 병원아. 자우루가 왔는데, 여기? 잠깐만, 우리... 인면조 아니에요, 인면조? 약간 우리... 어, 평창인면조! 평창인면조인데? 형 씨... 야, 뭔데 오늘은 이렇게 다 저거한 거냐? 이번 촬영은 지니어스 특집으로 준비했습니다. 그렇지. 어, 그럼 수근이 형! 지니어스랑... 아, 얼굴 천재, 얼굴 천재. 최채차차? 최채차차? 최채차차가 뭐야? 최고는 최고, 차우루는 차우루가. 아, 최채차차. 최채차차. 아니, 자기가 왜 좋아해, 차우는 아니면서. 아니, 왜 좋아요, 형이. 뿌듯해, 뿌듯해. 형, 얼굴 천재 아니잖아요. 지난번 모델 특집 때 화보 촬영하셨잖아요? 네. 드디어 잡지가 발견됐어요. 오, 어떻게 됐어? 대박. 잘해, 어딨어요? 오, 왔어. 에이 씨. 아니, 아니요, 아니요, 궁금하네. 아직, 아직, 아직. 아직, 아직. 우리 예상 한번 해보자, 잠깐만. 그때 누가, 우리가 파란색 칠했고. 근데 제가 아마 나오지 않았을 거예요, 저. 소. 황소. 그거는. 우리 양양이 양양. 헤드윅도 진짜 대박이야. 아, 헤드윅. 아, 맞네. 난, 난 안 됐으면 좋겠어. 엄청 패했어. 수근 형님, 저는 우리 신호등 팀이 아무래도 또 예술성이 좀 있더라고요, 보니까. 어, 신호등. 약간 그. 오, 신호등 있잖아. 그 작품성 있는 사진 보면 페인트 뿌려가지고 막 이렇게 물방울 같은 거 막 찍고 그러잖아요. 그런 느낌 나더라고요. 근데 이거 좀 약간 형님. 이거 좀 서운한 게 여기 잡지. 이거 보세요. 이수금부터 정혁까지 웃음 참는 웃긴 예능인데. 이수금부터 정혁까지가. 잠깐만 바로. 우리 이름을 좀 넣어줘야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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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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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야, 가자. 한 장씩. 빨리 보잖아. 첫 장? 헐. 맨 첫 장 말고. 아, 이게. 이게 뭐라고 또 긴장되네, 이게.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지금이야. 오케이, 타투. 왜 어떻게 해, 어떻게 해. 오케이, 오케이. 좋아, 좋아. 릴렉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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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대박. 신호승 형제가? 우와, 진짜 느낌이. 야, 이게 락베라스의 블루멘처럼. 약간 느낌이 있다니까. 우리가 맨 첫 장이야. 와, 형, 이게 웬일이에요. 우승이야, 우승. 야, 이경아. 이게 웬일이야. 야, 너도 나왔어. 우리 우승이다. 잘 보다 갑자기 이상한 게 나와. 아, 이거는. 아, 이거는. 아, 여러분. 아, 진짜. 감사합니다, 예. 우와, 이거 봐. 야, 정형이. 정형이 말투 너무 웃기다. 예능에 출연하면서. 일상이 달라졌죠. 우리 집에 손님이 많이 찾아왔는데. 뭐든지 동대문 남대문 똑같아. 동대문 남대문 똑같아. 자기 너가 잘 안 bet вижу. 너 인 tenhaié. 爱 Marin. орг ej 위에 선지 해야 ink기도 하 River in 2015. 벽에 ass憂 Could another key word? 한번 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